새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예산안을 어떻게 짤지를 놓고 또다시 기싸움을 벌이면서 다음 달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추경 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예산안 가운데 삭감된 1636억 원을 전액 부활하고 이 가운데 도의회 증액 예산 395억 원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의회에서 부활 예산 항목을 먼저 제시해야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의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전함수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몫이라며 부활 예산 목록을 제출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도의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은 가능하다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두 기관이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추경 예산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셈법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민생 예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세세한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즉각적인 조건 없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도의 규칙상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려면 개회 10일 전인 오는 26일까지는 예산안이 제출돼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2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해 액궂은 도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